김호중의 사고와 관련해 각종 의혹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논란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데요. 거짓말을 하다가 결국 들통나 오히려 사건을 더욱 크게 만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처음부터 인정하고 사과하고서 자숙 시간을 가졌다면 이렇게까지 까발려지지 않았을 텐데라는 안타까움이 느껴질 정도인데요. 우리나라 연예계 특성상 게다가 특히나 높은 연령대의 지지를 받고 있는 깨끗하게 인정하고 자숙을 했더라면 다른 음주운전 연예인들보다 훨씬 짧은 시간만에 복귀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까지 일을 벌인 대회는 이제 얼마나 더 큰 것을 숨기고자 했는지 궁금해지게 만들 뿐입니다. 최근 들어 불법약 범죄를 제외하고 이렇게까지 시끌벅적해진 논란이 있나 싶은데요. 그리고 김호중 측에서 변호인을 맡게 된 인물은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을 거친 조남관 변호사로 밝혀졌습니다. 단순 접촉사고로 끝날 이래 전 검찰총장 대행까지 나오게 된 것인데요. 조 변호사는 법무부 인권조사과장, 인권구조과장, 대검과학수사부장, 법무부 감찰국장과 대검차장검사 등을 지냈으며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직무 정지되자 총장 직무대행을 맡기도 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서울 강남경찰서 사건을 송치받는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검사장과 대검찰청에서 함께 근무한 이력도 있는데요. 김호중의 소속사 관계자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로 생각했다고 선임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전관예우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닐지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쯤 되면 대체 뭘 숨기려고 이렇게까지 하는까 나는 의혹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죠. 시작은 운전 과정에서 벌어진 교통사고였습니다.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비교적 충돌이 큰 접촉사고였지만 사람이 크게 다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고를 수습하면 별일 아니었을 수 있지만 김호중이 그냥 현장을 떠나면서 사고 후 미조치가 됐습니다. 그 이유를 두고 음주운전 의혹까지 불거졌지만 김호중 측은 당시 공황이 심하게 왔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사실이라면 이 부분 역시 대중의 이해가 가능한 영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정을 전후해 사고 현장 인근의 한 골목에서 김호중의 소속사가 긴급조치에 돌입하는데요. 이로 인해 증거인멸죄, 공무집행방해죄, 범인도피교사죄, 범인도피방조죄 등으로 혐의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을 조직적인 은폐로 보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돌입했습니다. 그 당시 바로 음주 측정이 이뤄지지 않아 음주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긴 어렵지만 그날 밤 김호중의 석연치 않은 행보가 의혹을 증폭시켰습니다. 애초 김호중은 한 유흥주점에서 나와 귀가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대해 소속사 이광득 대표는 나와 함께 술자리 중이던 일행들에게 인사차 유흥주점을 방문했지만 김호중은 고향 콘서트를 앞두고 있어 음주는 절대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보도를 통해 김호중이 유흥주점에서 나와 대리기사를 불러 자신 명의의 고급 승용차를 타고 귀가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김호중은 집에 도착하고 50여 분이 지난 뒤 다시 자신의 SUV 차량을 직접 운전해 어딘가로 향하다 교통사고를 낸 것이었죠. 이에 대해 소속사는 유흥주점에서 서비스 차원으로 제공하는 대리기사 서비스를 이용한 것뿐이라는 입장을 보이며 다시 음주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소속사가 음주를 부인하는 가장 큰 근거는 경찰에 출동해 음주 측정을 했지만 음주가 아닌 것으로 나왔다는 점인데요. 사고 이후 첫 공식 입장에서 소속사는 매니저가 본인이 처리하겠다며 경찰서로 찾아가 본인이 운전했다고 자수를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김호중은 직접 경찰서로 가 도사 및 음주 측정을 받았고 검사 결과 음주는 나오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실제 경찰에 출동한 시점은 10일 오후 4시 30분 무렵으로 사고 발생 17시간여 뒤였습니다. 매니저 자수 사실을 알고 김호중이 직접 경찰서로 간 것도 아니었죠. 경찰은 사고 차량 소유주인 김호중에게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통화를 시도해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경찰이 김호중 자택까지 방문했지만 그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김호중이 사고 발생 이후 집이 아닌 경기도 구리 인근의 호텔로 향했기 때문인데요. 이를 두고 의도적으로 집이 아닌 곳에 머물며 경찰의 음주 측정을 회피하다 17시간이 지난 뒤 경찰에 출석했을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 하나 충격적인 보도가 이어졌는데요. 소속사 측은 대리기사를 부른 것에 대해 유흥주점에서 서비스 차원으로 제공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소의 정체가 새롭게 문제로 떠오른 곳인데요. 이 유흥업소는 여성 접객원이 나오는 고급 유흥업소로 회원제로 운영되는 곳으로 밝혀졌습니다. 업소 직원들도 가까운 VIP들은 음주와 무관하게 대리운전을 해준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그 유흥업소에 정체가 새롭게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네티즌들은 놀랍지도 않다. 그럴 것 같았다. 스트레스 심하고 공황장애까지 있어서 업소도 가야 한다고 쉴드 치려나. 정말 가지가지 한다. VIP라서 의전 서비스 받은 거면 대체 얼마나 드나들었다는 거냐. 역시 예상대로다. 기사 뜰 때마다 새로운 기사거리가 나오는 것도 신기하다. 이런 사람을 대체 왜 좋아하는 건지. 팬들 연령대들은 남자가 사회생활 하려면 갈 수도 있지 라면서 또 감싸줄 거다 등 다양한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연예인을 더불어 유명인들의 음주운전 논란은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신혜성 이루는 재판을 받았었죠. 농구 선수 출신 허재는 음주운전도 모자라 무면허에 마찬가지로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했었지만 여전히 방송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배우 신은경 또한 무면허 음주운전에 뺑소니 사고까지 일으켰지만 작품 활동을 끊임없이 해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더더욱 김호중의 대처가 이해가지 않는다는 반응이 많은 것인데요. 어지간하면 음주운전을 했어도 짧은 자숙 기간을 가지고 충분히 오래오래 활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김호중의 경우는 이번 사건이 첫 논란이 아닙니다. 이번 일로 과거 여러 차례 불거진 구설수들도 재조명됐는데요. 김호중은 과거 전 소속사 매니저와 분쟁으로 소송을 벌이며 한 차례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이후에는 입소 예정일이 지난 뒤에 이병을 연기해 병역 특혜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는데요. 병역법에 따르면 이병 연기 관련 서류는 이병일 5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또 전 여자친구를 구타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의 전 여자친구 아버지인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실명까지 공개하며 딸이 김호중과 2년 동안 동거생활 중 구타당했다고 폭로한 것입니다. 이에 김호중 소속사는 허위 사실이라며 선을 그었는데요. 소속사 측은 5년 전 여자친구와 교제 당시 어떠한 구타 사실도 없었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며 글 작성자에 대하여 법적인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2018년 7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4곳에서 불법 도박을 함 혐의를 받았고 실제 기소유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김호중은 자신의 공식 팬카페에 어떠한 이유에서든 제가 한 행동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추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며 바욱더 성실하게 노력하며 살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사람 쉽게 안 바뀐다. 논란들이 화려한데 아직 인기가 있는 것이 신기하다. 이래도 팬층이 두꺼워서 아무 일 없을 듯? 퇴출이 답인데 호중맘들 때문에 노래로 보답합니다. 이럴지도 등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논란을 일으키는 김호중도 잘못이지만 이 잘못들을 계속해서 감싸주는 팬들도 문제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팬카페 투마루티에는 팬들의 응원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팬은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우리 가수 응원한다고 적었습니다. 다른 팬들도 엄청난 스케줄에 힘들었겠다는 생각뿐이다. 마음이 아프다. 방송마다 떠들어대는 소리 듣기 싫다. 무너지지 마세요. 등의 반응 일색입니다. 일부 팬들은 김호중의 길을 살려줘야 한다며 예정된 공연 티켓을 여러 장 사기도 했는데요. 그래서인지 이 난리 중에도 김호중은 예정된 콘서트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팬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김호중은 첫 심경 고백을 할까요? 한다면 어떤 말을 할까요? 지금보다 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질지 이대로 마무리가 될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